안녕하세요 프레디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뭐가 있었는데 그게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작할 건데 일단은 시작할게요 일단은 이쪽 이쪽은 하나 가정요트 입을게요 막대기 막대기 날카로움 왔어 두개나 챙기고요 응 완료 어 블레이딩 막대기 여기는 공포탈팀 맵인가 응 죽으면 안돼 스킨도 바꿨어요 시작할게 여기 아 이거 맵이구나 맵을 소개해 드릴게요 맵소개 일단은 여기가 프레디의 피자 가기 같은 곳인데 가자 이거 햄스턴가 점프맵 있다 예 예 여기는 뭔가 시시하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레이비를 리뷰할 거예요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스테이크 아이고 스테이크 여기 몸이 생겼네요 스테이크님 있구요 여기 몸이 있네 스테이크 보물같아 스테이크님 이쪽에 쌈풍이 있네요 스테이크 잘 만드셨네요 여기 여기 내려가는게 좋고 여기가 아이고 어 저기 통로있다 어 스테이크 숫자를 해줬으니까 괜찮을꺼에요 폴 스테이크 잠깐 스테이자 스테이크 스테이크 렛고 싶어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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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 으 으 으 예 오늘은 끝이 었습니다 그럼 안녕